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최대공행의 LED 라이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제품은 5500K 생온도가 그렇구요 그 다음에 200와트, 100와트 광량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용도는 웨딩사진이나 뷰티메이크업, 영화촬영,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전문가조명이에요 아프리카TV 방송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할때도 왜냐 이 제품의 광량이 정말 세요 그래서 얼굴을 조금만 해도 뿌셔셔하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사진 어느곳을 찍어도 만족도가 아주 높은 대광량 LED 라이트인데요 자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220V 이구요 그 다음에 간단한 조작입니다 그냥 전원 ON 해주시고 광량만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끝이에요 하단부에 하단부는 하단부 타입이 스피커 타입으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면 바로 엄브렐라를 장착 가능하게 할 수 있구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잖아요 자 이제 제가 제 얼굴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제 얼굴이 많이 포샤시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이 보헨스 타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웬만한 조명 액세서리가 다 장착이 가능해요 자 이 제품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가 장착이 가능하냐 소프트박스나 엄브렐라나 그 다음에 뷰티디쉬 스노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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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노트 이렇게 모두 장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안정적인 장착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코러스백루 P39라는 스탠드 조명이 있어요 아니 조명이 아니라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긴지는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리고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장점 1번이 뭐냐 1번 기존 할루겐 3파전 지속광 조명보다 램프 수명이 길어요 길고 전기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점 2 이 제품은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아요 플리커란 무엇이냐 이런거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이 제품같으면 플리커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카메라 말고도 스마트폰으로 찍으실때 찍으실때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원하는 영상 사진을 찍어도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게 나올거에요 지금 본 제품은 코러스밴드에서 나온 LED 대광량 사진 조명이라는걸 생각해주시구요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